안녕하세요. 밤찌보부입니다. 상어때문에 많이 놀라셨나요?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 팔라우에는 바로 눈앞에서 상어들을 볼 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벌미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샤크시티 또는 샤크생추얼이라고도 불립니다. 밤찌보부도 이번에 팔라우 투어를 통해서 샤크시티를 다녀왔습니다. 상어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벌미하우스야 벌미하우스 점심 먹고 찍어 여기서 오픈하우스업도 많이 하신대 바다씨 예쁘다 너무 많이 먹었다 내꺼까지 먹었더라 그러니까 두 공기 먹었어 두 공기 두 공기 자세히 편하게 먹었으세요. 소스에다가 소스에다가 오세안이 포스에다 오세안이 오세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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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